ruкрiques 잘하네 이 친구! 뭘 덕배보다 잘해 나도 길게 다 해놨어 나도 같이 해놨어 길게 나 못 치니 나 못 치니 인생 아 피지컬 폭발한다 진짜 새벽에 새벽에 피지컬 폭발하는구만 아주 각성했어 다가깝다 공선은 센스 지린다고? 아니 근데 왠지 이쪽으로 갈 것 같았어 약간 싸우다가 포탑 쪽으로 갈 것 같아서 상대 캡틀이 사람새끼가 아닌 것 같은데 시즌2부터 꾸준히 했는데 브론즈 실버였다고? 너 지금 장롱이 돌려서 나 기하했냐? 돌려서 깐거냐 나? 돌려서 깐네 내 얘기잖아 그거 어 뭐야 어 죽을뻔했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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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